게시판에 보면 대단해요. 은혁이 운동을 그다지 그렇게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운동을 잘한다. 이거 뭐 글 보셨어요? 아마도 그 글은 저희 회사에서 올린 것 같네요. 그렇군요. 매주마다 라디오를 할 때 드림팀 끝나고 가면 꼭 얘기해 주시고. 오늘 나가서 오프닝으로 저희 드림팀 갔다 왔다라는 얘기를 한번 DJ 톤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음악 주시고 나갑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DJ 은혁입니다. 제가 오늘 출발 드림팀에 다녀왔는데요. 역시 오늘도 제가 에이스였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해.